우리 아빠 어렸을 때 마을아 느티나무가 유치원이었대 느티나무 유치원 매미 스물세 마리 집 밖구리 열다섯 마리 송아지 세 마리 강아지 다섯 마리 아빠 또래 세 모두 같이 다닌 친구들이래 학교에 따라서 다닌 친구들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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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네 울고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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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